이번 주 최악의 맛은 너무 쉽게 선정을 했어요. NC 소프트입니다. NC 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큰 손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거 언제 물타기 하지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NC 소프트를 사고 싶었는데 최근에 급락해서 이거 가격 매력이 생겼나? 이제 좀 사볼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NC 소프트의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죠. 왜냐하면 게임사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번에 NC 소프트의 신작 게임이 뭐죠? 블레이드 앤 소울2입니다. 과금 구조가 계속 논란이 되죠. 왜? NC 소프트의 게임은 전통적으로 과금을 진짜 대놓고 엄청나게 유도해요. 그 쓰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. 실제로 리니지 M 게임 같은 경우 지금 NC 소프트의 중심 게임이고 구글 플레이 전체 매출 2위죠. 1위는 카카오게임즈의 오딘. 2위는 리니지 M입니다. 3위는 똑같이 NC 소프트의 리니지 2. 그렇죠? 근데 이제 그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한 번 게임을 했을 때 한 1억, 2억, 3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게임에 1억을 쓴다고? 네, 써요.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, 몇 백만 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. 게임을 안 해보셨다면요. 근데 그게 NC 소프트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. 아이템 하나에 몇 천만 원, 몇 억짜리가 있어요. 그게 거래가 되냐고요? 네, 거래가 됩니다. 그런 것들이 먹혔어요. NC 소프트 내에서는요. 그 과금 구조가 먹혔어요. 리니지라는 IP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.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과금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.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 과금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. 리니지 M의 매출도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.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게임주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.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, 카페, 홈페이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여론들을 한 번 보세요. 리니지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굉장히 안 좋아요. 욕도 엄청 많이 써 있고요. 게임의 게시판을 보면 그 게임이 잘 나가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들어가시면요. 게임 중에 최고 매출 순위가 있어요. 그 순위가 높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게임주를 판단하시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 NC 소프트는 민심을 잃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내에서 다른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리니지라는 IP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. 지금 시점에서 NC 소프트가 반등을 하려면 블레이드 앤드 소울2의 과금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좀 바꾸고 있어요. 이렇게 바꾸는 흐름들이 유저의 돌아선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?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니지 W라는 게임이 나왔죠. 월드입니다. 월드. W는 월드. 리니지 월드. 세계적으로 대전을 해보자라는 건데 리니지라는 IP는 특이하게 한국에서 잘 먹히는 IP지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호응을 많이 얻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리니지 W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NC 소프트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많아요.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다만 이번 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. 낙폭화되었다는 반발매수 유입 정도가 나올 것 같지 지금부터 반등을 계속 시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직은 좀 주의하셔야 될 기업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